운동하고 지역학회 받자.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저 당장 시작하고 싶어요. 공약을 먼저 진행해 주면 안 되실까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변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첫 번째 저희 엄마가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무조건 운동하신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우선은 유네스코에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내가 스포츠에 1달러로 투자를 한다. 이거는 그만큼 우리가 전달료 시키고 1달러라고 한 것이고요. 그러면 병원비, 의료비 절감은 몇 달러가 되냐? 3달러. 그러니까 3배나. 3배. 3배나. 내가 병원에 운동, 스포츠에 투자했던 거에 비해서 우리가 병원비가 한마디로 3배가 더 나갔다는 것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3배나 의료비가 절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도에서 2017년 동안 연구한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를 해서 운동을 꾸준히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이걸 비교군, 대조군으로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년에 약 36만 원 정도가 의료비가 분명히 절감이 됐다. 다 건강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역 하필에서 지금 얼마를 받겠다는 건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금 스포츠냐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 걷기, 뛰기, 헬스, 자전거, 수영, 축구 이런 것들이 다 접목이 가능하다는 점. 그럼 내가 운동을 하게 된다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측정이 되고 또 이것이. 이런 거, 이런 거. 그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측정이 다 되는 겁니다. 네, 네. 애플워치. 이런 것도 저렴하게 공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요즘 싼 거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선은 공공체육시설에서 만약에 체육시설에서 하게 된다면 공공체육시설에서는 이것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말고도 뭔가 적용이 되는 부분까지도 있는데 이것을 민간체육시설까지도 팍기를 점점 해가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뭘로 주냐? 지역화폐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운동을 해서 돈도 벌고 내 병원비도 의료비도 절감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이 건강해진다. 왜?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명품을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걸치지 말고 내 몸을 명품을 만들면 된다. 그러면 옷받을 잘 받아요. 옷받이요? 그럼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일석삼조 이상의 발상의 전환이 가져온 신박한 공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일단 누가 좋아할까요?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죠. 그럼요. 아니,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돈까지 받을 수 있어. 땅 파면 돈 안 나오잖아요. 운동하면 누가 돈 줍니까? 내가 돈 써야 했잖아. 그런데 돈을 준대. 그러면서 생긴 돈으로 지역화폐니까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죠. 벌써 일석이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민간 헬스장이라든지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들. 이 사람들은 마케팅을 공짜로 나라가 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오셔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걸면 돼요. 필라테스 업체. 여기 와서 필라테스 한 시간 하면 지역 앞에 만 원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서 열심히 운동하면서 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건데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 한 시간씩 30일을 한다면? 30만 원이 되는 거야. 필라테스 비가 빠져나와. 그런데 그렇게 금액을 정확히 지금 확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돈을 제가 특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5천 원이 생기면 어떻고 1천 원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돈이 생기는데.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국민들의 건강이 좋아지니까 면역력이 올라가죠. 의료보험 재정이 튼튼해져요. 그래서 그것도 아예가 그렇게 칭찬하지 못했고 이것은 여러분과 함께 지도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